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치즈소스 그거구나 맛있다 앗소스 많이 달라 그랬는데 두개 밖에 안줬어 사반시형 스티커 한게 맛 좋다 고마워 아 그냥 먹어 왜그래 음 맛있겠다 아 기도 우리 진짜 자기가 베피사자한테 펭귄을 올면께 감사드리고 수찬을 시켜야 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아피카이 만져서 아피카 운영되고 깨피 잘 받친다 야 음식을 먹어야지 휴신 스티커 하는게 막 터짱 음 저희 안녕 소스 맛있네 지금 스티커가 고장나가지고 지금 스티커가 고장나가지고 음 으음 음 뭐 음 아 맛있어 음! 몰라 안 만지! 선물 받은 거! 음! 음! 브이씨스코 한 거 막 퐁사! 소리가 안 들려? 아 아 소리가 왜 안 들려? 아니 맨날 이렇게 방송했었는데 왜 오늘따라 소리가 안 들린대 아 아이니 뽀뽀 쪽 스티커 한 게 맙더 타구먼 솔슈 스티커 한 게 맙더 타구먼 자 지금은 좀 커? 이거 한다고 달라지는 게 굳이 없을 텐데 지금 좀 커졌어? 똑같지? 커졌어? 물컵 스티커 한 게 맙더 타구먼 아 좀 먹자! 되지? 그냥 먹을게! 아 먹으면 되지? 사람들이 밥 먹는데 존나 방해하고 있어 맛있다 맛있다 한 게 밖에 안 해! 이거 안 해가 한 게 밖에 안 해! 이거 안 해가 음~~ 음 먹지! 역시 사람은 먹으면서 살아야지 음~~ 얘들아 지금 뭐하는 거야 응? 얼른 전화해 응? 얼른 전화해 뭐해 넙치형 스티커 한 게 맙더 타구먼 얼른 시켜 먹어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왜 보고만 있는 거냐고 즐겨! 다이어트? 개나 줘버려 물컵 스티커 한 게 맙더 타구먼 응 아 좀 차먹고 저녁에 먹을 걸 그랬나? 말쑥, 발푸는 두 개 너나 쳐먹어 나 천일날 아니 3주년 때 기프티콘 선물 줄게 난 이거 꼭 내 먹방 보면서 같이 먹어 난 이거 꼭 내 먹방 보면서 같이 먹어 음 그러니까 나 지금 3주년 때 무슨 방송을 해야될지 모르겠다니까 내가 좀 해줘 아이디어 좀 줘봐 방송공주 스무살 왕쥬 뭐냐 야 왜이래 나 90년생 스무살이야 제가 아 둘 아니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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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즈웨이 수바미? 수바미가 누구야? 아 맞다! 그리고 나 내일 신댕! 알지? 신댕 만나거든? 신댕 만났는데.. 만나서 합동방송 할까? 아니 내가 전에 신댕 오빠랑 같이 합동방송 한 번 했다가 욕을 더럽게 쳐 먹었어 신댕 오빠 팬들이 진짜 나한테 막 개지랄.. 개지랄을 했었거든 진짜? 그 뒤로 잘 안 만났는데 그 뒤로 안 만났어.. 이거 되게 맛있어 태어날 때부터? 아 왜? 몰라 얼마인지 기프티콘 선물 받은 거라서 모르겠어 나 수밤이가 누구냐고 그니까 내가 스타비제일? 내가 스타비제일랑 합동방송으로 해? 뮤뮤 스티커 한개 맙터다 나 지금 중계방 좀 들어갈게 중계방 사람들 많으니까 중계방 잠깐 들어갈게 자 얘들아 한 번 오른쪽 아래 추천 한 번씩 눌러주자 모바일방송 보는 사람들 한 번 오른쪽 위에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자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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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직 다 안먹었어 더 먹을꺼 아 아직 다 안먹었어 중계방친구들 안녕 나 왔어? 채팅 이쁘게 쳐 죽여버릴꺼니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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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 홀 대박 안녕하세요 아우 골드쿠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함이 아니라 너나 처먹어 고맙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어쩐일로 아우 저분 앞에서 먹기 되게 민망하단 말이야 보고 계신데 이렇게 내가 막 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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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나는 그냥 맛있게 먹는거고 저분이랑 나랑은 달라 저분은 많이 먹는거고 난 그냥 적당히 맛있게 먹는거고 그렇게 먹기 이쁘다 롯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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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정도